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으리라 믿고 오늘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로 이 사도행전을 다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두 절을 가지고 제가 한 두 주간 정도를 읽어가면서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끝맺음을 하게 될 것인가 또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찾다가 보니까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제안해서 그렇게 단어가 떠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 그것은 영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여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여행의 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수없이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삶의 의미들을 하나님 안에서 되새기면서 걷게 되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승천 후 드러난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베드로라든가 스테반이라든가 또한 바울의 사역과 함께 증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바울의 사역과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겪은 그 격동의 시기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그 결단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간증에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조금도 연연하지 않고 단호하게 걸어간 그의 발자치 오직 예수님의 그 삶만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흔적만을 남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자신이 의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난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좋겠어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그는 계속 나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이 28장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파선을 당해가지고 어느 섬에 올랐는데 그곳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 올라갔더니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환대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불을 피워줬는데 나뭇가쟁이를 들다가 결국 그 나뭇가쟁이 속에서 독사가 나와서 그의 손을 물게 됩니다 그럴 때 섬 사람들은 그가 바다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 육지에서는 건짐을 못 받는가 보다 하면서 그의 죽기를 기다렸어요 그렇지만 그는 아무런 해도 받지 않고 거기서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 사람들은 바울을 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섬의 행정관이 그 일행들을 대접하게 됐죠 그리고 그 집에 갔을 때 보블리오의 부친과 또한 그 섬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바울 일행들이 치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였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바울은 사도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서 항해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가 죄수로서의 어떤 그런 그 길을 선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을 사실 그는 스스로 맞이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는 그 신앙의 여정에 있었던 사건들이 그의 생애 속에서 계속 우리는 일고 오지 않았습니까 마침내 바울이 고대하던 로마에 왔고 그리고 이미 와 있었던 유대인들은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4절 말씀해 보면 그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이로 인해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 사역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사역시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본조로 의하면 바울은 만 2년 동안 로마에 머물렀는데 그 2년은 석방되기 이전에 연금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에 대한 재판이 2년 동안 열리지 않았고 또 연기되었거나 판결이 지연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유대인 고소자들이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든지 아니면 재판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든지 그래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고소로 여겨질 때 자기들에게 다가올 그런 응징에 대해서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마도 그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법정 만료일이 18개월이었는데 그 18개월이 지나도록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석재판 고소자가 참여하지 않는 그런 결석재판으로 진행되어서 바울은 무죄로 판결을 받아서 석방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61년 중순부터 63년까지의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은 새집에 기거했다고 했습니다 이 새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무료 교도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돈을 내고 그리고 집을 얻어서 거기에 기거한 것인데 아마 그 비용은 빌리포서 4장 18제라고 보면 빌리포 교회가 그 비용을 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했습니다 이때 찾아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방문하는 그들을 영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참으로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당국은 바울의 그러한 선교 행위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루가는 보금이 로마 당국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계속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보금을 거부하고 방해했던 반면에 로마에서는 보금이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전파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주어진 소명과 또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서 보금이 성공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죄수예요 가택연금된 그도 실패자로 보여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자로 살아온 그런 인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가 아니라면 그게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문득 드는 생각은 바울이 보금을 야여 스스로 옥에 갇히고 고난을 자처한 것은 결코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처한 고난 가운데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서 사역을 이루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전환이에요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에서 모든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에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다시금 시작된다는 거예요 필리포 감옥에서도 그가 그냥 내가 갇혀있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 바울이 절망하고 포기했다면 거기서 어떻게 간수에게 그렇게 보금이 전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한다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금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금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삶의 어떠한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로잡혀서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져 있을 때에도 모여든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위한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그렇잖아요 부형들아 하면서 자신을 적대시하는 동족을 향해서 보금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픈 남편을 간호하면서도 병실에서 보금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입니다 사도바오는 끊임없이 주님의 심장으로 보금의 문이 열리도록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비록 로마의 감옥에 메어 있었지만 죄수로서 그는 완전 감옥이 아닌 연금상태에 처하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으로 바로 알아차린 거예요 오늘 30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기 몸은 부자연스러우니까 나갈 수도 없어요 또 심리적으로 사실 좀 더 억압된 상태이겠죠 그렇지만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환영하고 대접한다는 거예요 보금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문들을 이렇게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수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중요한 것은 기회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보금전도의 기회로 최선을 다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시 중요한 것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보금을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넓혀져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전도의 기회 선교의 기회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로마에 와서 열린 선교의 기회를 제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무리하게 로마행을 택하지 않은 것 그렇지 않아요 세 번에 걸쳐서 지중해 연안을 전도행을 다녔습니다 문이 닫혀 있을 때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에서 보금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바울이 전한 보금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보금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이 내 삶에서부터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연금되어 있고 바울이 자신의 삶이 죄수의 몸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환경과 여러 가지 물리적인 어떤 제재를 받으면서 거기에 움츠려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바울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이 이룰 수는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 비전을 품었기에 거친 풍랑을 뚫고 로마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삶에 예수 그리소가 계심으로 두려움 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거침없는 삶을 살은 거예요 오늘 말씀의 끝이 그거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전했고 그런 삶을 살은 거예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되어서 자신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어떤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 담에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지만 바울의 삶에서 그는 수많은 체포와 구금 그리고 가택연금 시에도 담대한 삶을 살게 한 근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자기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몸은 쇠사슬에 메어 있고 감시를 당하고 있지만 보금은 거침없이 전파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보금화 아니 세계의 보금화에 과업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 로마에서 특별한 인연을 바울에게 준비시킨 것입니다 이 바울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인생이 무엇일까 수많은 정의를 내리고 살고 있죠 인생은 바울에게서 본다면 또 그리스도인에게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길 이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길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인생의 평가는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또 사는 동안 어떤 특권을 누렸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있어서 보람찬 시간을 보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의 설교를 마치면서 이런 말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친 인생이야말로 가치 있는 진정한 인생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친 인생이야말로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한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을 가르쳐서 그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픈 엔딩이라고 얘기해요 열려진 상태에서 사도행전은 끝났다는 거예요 열려진 상태에서 또 끝나지 않았다 이런 의미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책을 덮을 때 우리가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났지만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에서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할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도행전 29장을 위해서 이제 다시 우리의 주인 대신 그분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인생을 그분에게 후회 없이 헌신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순종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순종과 헌신은 그냥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그가 비전을 품고 중국 오지에 들어가서 열심히 선교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감당하면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닥쳐와서 사역이 무너지고 육체에 또한 질병까지 찾아왔습니다 절망과 낙담에 빠져 약할대로 약해진 테일러에게 동생의 편지가 그쯤 도착을 했습니다 오빠는 포도나무 가지일 뿐 나무가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가지가 할 일은 그저 나무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가지는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할 때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오빠 염려하지 말고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믿으세요 테일러는 용기를 얻고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후로부터 사역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영국으로 돌아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사역의 열매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무기력과 절망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의 편지를 받고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주 안에 거함을 확실히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과 또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심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인생은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고 사역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 사도바울의 생애 그것은 한편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참으로 건강하고 또 진정성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의 표상입니다 그분도 끊임없이 예수와는 내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또 예수 안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그 예수 안에서 그의 생애를 이끌림 받았죠 결국 그의 삶이 오늘 여기에 말씀의 마지막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생애로 그렇게 그의 생애를 이루어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그렇게 이어갈 수 있게 된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3년 동안 읽었던 사도행전을 이제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는지 우리가 살아갈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사도바울의 그 생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님 안에 참으로 우리가 머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청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